땅, 바다, 그리고 하늘 대한민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힘써온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 대한민국 육해공 상군본부가 위치한 국방수도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17일간 세계 군문화의 화려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보훈과 평화 그리고 화합의 의미를 담아 개최될 2021 계룡 세계군문화 엑스포 그 장암하고 웅장한 대서사시가 펼쳐집니다 절도 있고 격조 높은 대한민국 의장대와 세계 각군의 군악대가 펼치는 콘서트와 로드 퍼레이드 우리나라 군의 위상과 품격을 뽐내는 기동훈련과 역동적인 시범훈련 직접 타고 사격하며 보고 경험하고 즐기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 정상급 K-POP 가수와 예술인의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 전쟁에서 평화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를 그린 세계 평화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빚고 희망을 염원하는 한반도 희망관 대한민국 국방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대한민국 국방관 개성있는 세계 군문화를 소개하는 세계 군문화생활관 그리고 최천단의 4차 산업융합관 등 7개 전시관과 계룡 세계평화포럼까지 대한민국의 국방수도 계룡시에서 세계 최초로 군문화엑스포가 열립니다 한국군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군문화를 체험하고 6.25 참전지원국에 대한 감사와 평화,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1년 10월 1일 충청남도 계룡시로 오십시오 세계 군문화의 메카로 자리잡을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2021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